최적의 대형물류창고 임대, 넓은 앞마당과 동영천IC 3분거리,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은 공장 및 창고 매매, 임대 전문 부동산으로서 원칙과 상도를 지키며 상생중계를 실현합니다. 유튜브 영상 광고를 비롯한 많은 마케팅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경북 영천 은하공단입니다. 동영천IC 바로 인근에 귀한 대형평수대로 물류창고 및 조립 제조로 적합하며 임대료가 저렴한 건물 2,7평대의 임대권입니다. 동영천IC에서 불과 3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임대의 면적은 총 연면적으로 2,000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은 580평, 700평, 520평, 200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본매물은 물류창고, 조립공장, 가구창고, 자동차 부품창고 등 다양한 업종에 적합하며 현재는 공식상태로 입주가 즉시 가능합니다. 1988년 12월의 사용승을 받았으며 주차는 20대 이상 가능하고 또한 주출입구 기준으로 동향을 바라보고 해서 1조량도 충분합니다. 승고는 4m하고 동력은 290km가 있을지에 있어 어떤 작업이든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안만댕이 넓어 총 950평이 달해 안만댕을 넓게 사용하는 업종이면 더욱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2억에 월 2천만원이며 분할도 가능합니다. 동영천 IC 3분거리 경북 영천에 도로 좋고 안마당이 넓어서 대형 물류창고로 적합한 건물 2천평 임대건입니다. 소재지는 경북 영천 은하동이고 임대면적은 건물 2천평인데 내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이며 건축물은 공장이고 추천업종은 각종 물류창고로 추천드립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2억에 월 2천만원이며 분할도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의뢰해주시면 신수강거래 약속드립니다. 공장 네트워크만의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전국에 더 많은 고객들에게 도달합니다.